아 거진 항 이라는 데 왔고요 고성 읍 거진 항 어 국수도 주시네 국수도 주시고 밥은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15,000원 짜리 자보회인데 오징어회 하고 자보회를 추천하셨는데 자보 모둠 물회 시켰고 반찬도 좋습니다 굉장히 큰 식당입니다 방도 많고 테이블도 많고 이 정도 일지한다면 회전이 빠르다는 얘기죠 회전이 빠른 일수록 생선도가 뛰어나죠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식당에 들어와서 메뉴가 다양한데 대낮이나 12만원 15만원 25만원 대게 한마리 광어의 오둥어 꽁치구이 멍게 났다 그렇게 먹긴 저녁때 저녁때나 그렇게 먹으려고 물 해독밥이 저녁때나 해서 뱀뱀 해독밥 시켰고 그 다음에 주문한 것은 잡아무레를 찍혀서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잘 할 것 같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